하늘이 안반새구요. 아까 가는 방향을 봐야합니다. 여기 꼴찌장 보이나요? 네 만세해 보세요. 만세 여러분 조금 올려봐요 쭉.. 너무하지 마시고 꼴찌장 보이지 정확하게 음쪽으로만 삥그려서 선정에 나올테까지 뒀 Ef12라고 보여요 이 쪽만 더 계세요 가는 방향에 점점이 있으면 돌려야 하니까 와가지고 조금만 더 이게 브레이크예요. 저 뒤에 그냥 껍히는거야 그래서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날개에도 방향으로 똑같은거에요 그죠? 홀프장에 도와졌죠? 왼쪽으로 돌아볼게요 왼쪽으로 조금 더 당겨도 괜찮아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쪽으로 가는 길이만 도장으로 가는거에요 오우 멋있다 다시 바다 생각하세요 홀프장에 도와줄게요 좌측으로 바라볼거에요 좌측 방향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나름 좌측으로 들어가볼게요 좌측으로 지나가는데 좌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돌아올게요 아, 이랬어. 언니야, 숙향아. 오기를 잘했지? 다음이 또 오자 언니, 숙향아. 아, 이랬어.